오늘 우리 케이증 씨는 모처럼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회심의 반등을 준비하던 찰나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그 자리를 냈다 차지해 버렸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하이퍼 튜브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어디 놀이기구 이름이나 아니면 물놀이 용품 같은데 이거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라는 자회사에서 개발한다고 밝힌 거였는데 그러니까 공기저항이 제로인 0인 튜브 내에서 자기 부상으로 열차를 띄워가지고 앞으로 밀어주기까지 하는 이런 미래 교통수단 기술인데 뭐 최고 시속이 1200km라고 합니다 그러잖아 이거 자주 타면 달팽이관 이거 완전 막 가는 거 아닌가 하여간 근데 오늘 갑자기 초전도체 테마주 중에 하나였던 서남이 이 하이퍼 튜브 기술 개발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어라? 가만히 있어봐 하이퍼 튜브 이름은 생소하지만 설명을 봤더니 저항값이 제로다 그리고 공중부양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이게 바로 그 초전도체 기술 아니냐 이게 상상초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전체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어처구니가 없기는 한데 하여간 최근 그 LK-99는 국내 연구소별로 번번이 재현 실험에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오늘 갑자기 하이퍼 튜브 테마가 이 초전도체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제가 이제 CPI 경계감 때문에 그렇게 현금 확보성 매도세가 나왔다면 오늘은 그 CPI 다 지나가고 났으니까 당연히 되돌림 차원에서라도 우리 K증시는 반등이 나와야 맞는 건데요 사실 뭐 오늘 2차전지 반등은 뭐 진짜 예전 같으면 상한가 폭인 15%씩 막 올려 갖다 붙여도 성에 안 찬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흩어져 버린 수급을 다시 단단하게 뭉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 2차전지는 워낙 뭐 장기로 승부 본다 우리의 목적지는 뭐 당장 여기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이걸 비유하자면은 이제 KTX 부산행 열차인데 현재 천안역 정도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릴 사람은 짐 싸서 막 내리고 막 일어나서 막 와다갔다 하고 또 새로 올라타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자리 확인해서 자리 잡고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때가 이제 지나면 다시 모두 안정적으로 착석을 해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KTX는 무조건 직진만 있고 노박군대에 반해서 이 주식시장은 후진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결정적 차이점이죠 근데 우리 K배터리의 라이벌로 최근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가 부상하는 와중에 오늘은 나라 밖에서 날라온 독화살이 중국 왕서방의 등에 꽂혀 버리면서 이게 우리 K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은 이제 돌아다녀보면 이제 경차나 소형차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뭐 펑광 미니 뭐 이런 소형 전기차들이 유럽에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도 요즘에 이제 그 우체국 차량 보면은 귀여운 거 2인승 길에 많이 다니는데 뭐 성능이야 어차피 이제 고속도로 탈 게 아니라 그냥 이 도심에서 마실 용이니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그냥 싸구려 쓰겠죠 그럼 또 이제 저가 배터리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중국인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런 소형 전기차가 대당 가격이 500만원 전후 정도 되는데 우리 K배터리 3사가 만드는 2차전지로는 절대 그 가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 수출 물량 전체로는 유럽 비중이 한 13% 정도 되지만 소형 전기차 수출 물량은 거의 60%가 유럽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유럽연합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자기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막상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점에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중국 소형 전기차에 얼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또 이걸로 유로존의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얼만큼인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만약에 중국 소형 전기차들이 특혜를 입고 있다고 판단되면 여기다 징벌적 관세를 때리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 철강부터 태양광 패널 LED 디스플레이 지금까지 이런 징벌적 관세에 때려 맞은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번에는 유로존 입장에서 사실 자기네는 친환경에 대해서 마음은 급한데 특히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는 유럽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이나 인프라 같은 게 좀 더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수입에 의존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재주는 누가 부리고 왕서방의 돈은 다 쓸어가니까 관세로 갖다 조지면서 야 니네 가급적이면 우리 유럽에다 공장 좀 짓고 유럽 사람들 좀 쓰고 배터리 기술도 좀 여기 전파해주고 좀 그렇게 해라 이런 압박으로 저는 이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유럽도 이걸 무자비하다고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탈퇴했지만 영국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청나라에 아편 뿌려가지고 그게 전쟁까지 가서 아편 전쟁 치렀잖아요 그때 원인이 당시 왕서방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해가지고 은화를 싹쓸이 해가니까 그거 뺏어 먹으려고 짜장면을 약탄 거잖아요 어쨌든 마침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미국에서 FMC도 잡혀 있고 근데 이 와중에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아 이놈의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이 또 고개를 들려나 이런 의심을 또 자극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 치고는 일단 반등할 자리는 맞긴 맞았다 불확실성의 해소였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의심이나 집착 같은 게 있잖아요 남녀 사이에도 보통 이렇게 팍 꽂히는 계기가 상대방한테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툭 던지듯이 한마디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자기 과신에 빠지면서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지고 그러다 결국 저처럼 여친한테 차로 치이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제 어두운 과거는 잊고 간밤 CPI는 한마디로 바이든의 굴욕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헤드라인 넘버가 예상치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리플레이션 우려와 의심이 자극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뭔가 도대체 어떤 쪽에 물가가 그렇게 올랐나 봤더니 식료품하고 외식물가, 주거비 이런 건 다 안정적이었고 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에 있어서 한때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중고차 가격 이게 6.6%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의 극딜이 제대로 와서 박혀버린 에너지 특히 이제 미국에서 물보다 더 생필품이라고 볼 수 있는 휘발유 가격이 10.6% 급상승하면서 이게 전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이제 일부 대도심을 제외하고는 정말 차가 없으면은 동네 마트도 가기 힘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중고차 가격하고 이 개솔린 그 휘발유 가격이 생활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중고차 6% 빠지고 개솔린 10% 넘게 올랐으니까 이거 완전히 믿지는 장사였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근데 사우디가 지난 8월 말 브릭스 정상회의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다섯 개국 모여가지고 미국 바이든 뒷담화 까면서 야 우리끼리라도 이제 더러워서 달러 쓰지 말자고 그 당시 이제 사우디가 여기 가입 의사를 밝혔었죠 근데 사실 그 브릭스 회의 열리기 전에 이미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설왕설례로 사우디가 이제 브릭스 가입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우리 일상에서 어? 야 나도 니네 팀 회식 자리 한번 끼면 안 돼? 재밌을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중동 최대 산유국이자 글로벌 원유 공급을 책임지는 오페크의 사실상 리더 이 사우디가 뭐 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안티 바이든 정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부터 원유 감산하면서 지난 70년대 오일 쇼크 재탕으로다가 이제 석유 갑질을 막 또 하면서 결제대금은 위안화로 결제하는 탈달러 연대까지 이제 강화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가솔린 줄여가지고 가스라고 하는데 진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지 근데 이런 연유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3%대에서 추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준 목표치 2%대로 올해 내에 과연 떨어지느냐 아니냐 그 추세가 지금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 이번 8월 결과였는데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연준의 연말 추가 금리 인상이 자극 받았다 근데 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급락이 안 나오고 다우만 조금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냐 이건 이제 바이든의 입장에서 내년에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지금 지지율을 증시 부양으로 어떻게든지 때우고 있는데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이 사우디 빈살만한테 자기가 이제 찍혀서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걸 절대 용납하기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워싱턴에서는 이건 미국의 국익 차원이야 그러고 이제 월가에서는 지난 썸머렐리 수익을 어떻게든지 까먹지 않으려고 이제 서로 합심해 가지고 우주 방어전을 펼쳤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핑계로 저 사우디 놈들이 싸우자고 덤벼들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그래도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코어 CPI는 예상이 부합했다 우리 인플레이션 잘 길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신 승리를 한 결과가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가솔린 휘발유 가격 상승은 이제 뭐 이번처럼 한 번은 어떻게 그냥 대충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전세계 인구 90%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럼 난방류 수요도 증가하고 또 항상 이제 북반구의 겨울에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 맞물려 있었으니까 전통적인 원유 사재기 수요도 여기 이제 보탬이 되죠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난방류랑 휘발유 가격 올라간 만큼 쓸 돈이 줄어드는 그런 가처분소득 감소 효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는 이런 환경에서 이자 비용도 높은데 거기다 기름값까지 올라가면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바이든이 그래서 더더욱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런 마발하식 결론에 자꾸 도달을 하는데 그럼 이제 바이든이 빈살만이랑 계속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은근히 좀 반기는 분위기냐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걸 더 좋아하느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은 GDP만 봐도 상저하고 라고 해서 연초에는 낮고 연말로 갈수록 높아지고 또 이제 미국 뭐 할로윈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10월부터 연말까지 소비가 1년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기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 앞두고 막상 지금 9월부터 유가가 90달러를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연말 소비 대목철 망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 폼 딜로이트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을 포함한 소매 판매 증가율이 한 3.5에서 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작년 7.6%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말에 소비 심리가 침체된 채로 내년을 만든다 그럼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당연히 하향될 수밖에 없고 정작 내년 미국 대선인데 현직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제 생색을 내게 줄어들죠 아 그래서 어쨌든 증시는 계속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바이든과 그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름부터 어디 헌팅포차 주인 같은 그 아들이 손잡고 감옥에 가는 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 이거 깔때기 화법도 아니고 자꾸 오늘 왜 이러지?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추석 연휴가 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설이나 추석 연휴 앞두고 K증시는 항상 약세였습니다 뭐 명절 자금 수요 때문에 주식을 판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만 뭐 하도 근데 K증시는 변동성이 크고 어디서 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니까 며칠 주식시장 문 닫아 놓을 때 일단 뭐 뺄 수 있는 거 다 빼놓자 뭐 이런 할리데이 리스크 회피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봐요 예전에 저도 부모님이 어디 며칠 동안 뭐 여행 가실 때는 항상 안방문을 잠궈놓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제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방 그 뒤에 베란다로 가서 거기 문은 이게 옷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따기가 쉽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우먼센스 보고 이제 성인 비디오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와중에 요즘은 명절 수요주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과거에는 장난감 유아용품 이런 거부터 이제 선물세트 이런 매출 비중이 큰 유통업체 백화점 뭐 이런 데였는데 요즘은 아 요즘에서 뭐 장난감의 경우는 애들이 그냥 사달라면 거의 수시로 다 사주니까 뭐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고 수시로 이제 추석 빔을 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장난감 가지고 놀지도 않아요 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야 근데 뭐 굳이 추석 연휴에 괜히 짐 되게 그런 걸 또 사주지는 않겠고 대신 이제 유통 이쪽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내복이랑 홍삼 세트 사드리는 것보다 그냥 현찰 박치기를 솔직히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이것도 해당이 없고 근데 올해는 좀 이 유통 쪽은 다른 게 중국이 국경절 연휴랑 우리 추석 연휴랑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그때 또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몰려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 주가를 또 봤는데 아 진짜 여기 제 친구네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반등 나왔는데 그래봤자 사상 최저가 7만 100원인데 지금 7만 1000원대니까 뭐 정말 상승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 제 친구 얘는 애도 3명인데 이마트 주식 너무 많이 갖고 있어 평단이 10만원 위에요 근데 이제 그럼 요새 워낙 뭐 우리의 경우는 쿠팡 때문에 사람들이 마트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이커머스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게 비단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만의 일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미국은 뭐 아마존이 없나 거기는 뭐 코스트코도 다 있는데 근데 그런 미국의 월마트 주가는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분기 실적부터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률이 4.1% 나왔는데 4.1% 별로 높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마트들의 영업이익률은 다 0. 몇 퍼센트 때고 이마트는 1분기 영업이익률 0.1%였는데 그마저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가가 그 모양이지 그럼 이제 월마트는 도대체 계속 실적 호조에다가 주가도 사상 최고치까지 찍고 이마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당연히 이제 요즘은 이마트나 월마트나 다 그 유행하는 트렌드가 체험형 쇼핑 그 UX 이런 걸 이제 늘리고 있는데 월마트는 그야말로 혁신인 게 일명 앤들리스 아이리라고 이제 직접 보고 사고 싶은데 또 이거를 이제 집까지 들고 가기는 귀찮은 이런 대형 제품을 실제로 이제 매장에서 보기만 하고 거기 이제 바로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큰 모니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배송 배달을 집에서 받는 시스템을 전 매장에 지금 깔아 놓았고요 다음 이제 모바일 용으로는 텍스트 투 샵이라고 해가지고 월마트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야 시리얼 한 봉지랑 소고기는 불고기용 1kg하고 국거리 한 1kg 이렇게 줘 라고 문자를 보내면은 월마트가 내 장바구니에 그걸 쭉 올려놔요 그럼 이제 보고서 뺄 거 빼고 이제 결제만 하면 끝나는 거죠 반면에 이마트는 제가 여기 이마트 용산점 맨날 가는데 아무리 봐도 그 무인 계산대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pb 상품은 워낙에 요즘은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간장게장이니 배추김치니 뭐 부대찌개 밀키트 이런 것들조차 다 리뷰 확인하고 공동구매로 사면 훨씬 싼대요 뭐 근데 이거는 또 월마트가 치고 나오는 분야인 게 일명 제3자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라고 아예 아마존처럼 그냥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더 늘리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전세계에 깔려있는 게 강점이니까 개인 사업자들이랑 이걸 이제 함께 시너지를 내는 거고 또 광고랑 풀필먼트 이런 걸 공유하는 거죠 거기다 또 월마트는 구조개혁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담당하는 각 섹터의 매출에 비례해가지고 임금을 올리고 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적게 오는 매장이나 그런 물품 진열대는 당연히 1도 적으니까 이런 데는 임금을 내려요 그 대신 바쁜 데는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월마트 내에서도 직원들이 일 편하고 쉬운 쪽으로만 몰리고 힘들고 막 어렵고 이런 데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고용수급 불균형을 월마트가 이제 임금 차등 적용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마트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여전히 월가 대부분의 하우스 뷰는 비중 확대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국내 서학개미분들의 비중 2위 종목 애플에 대해서 지난 중국 아이폰 판매 금지에 대한 월가의 계산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외도부시 모가니 애플은 이번에도 아이폰 15 신제품 효과를 절대 건너뛰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 의견 아웃포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의 목표가는 기존 230달러에서 이번에 24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애플 신제품은 올해도 연말 쇼핑 시즌에 위시리스트 1번 제일 갖고 싶은 IT 기기를 차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중국 측 업계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뭐 그런다고 중국에서 아이폰 살 사람이 화웨이나 갤럭시를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세였다고 하고 그래서 향후 1년을 보면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총 4,500만대 아이폰 매출 중에서 한 50만대 정도가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골드만삭스는 애플 신제품 출시에 대한 아시아 테크들의 영향 분석에서 역시 K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가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D램하고 랜드 탑재량 증가 그러니까 기존에 128기가에서 256기가짜리가 들어가니까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투자 의견 매수인데 SK하이닉스는 컨픽션 그러니까 매수 확신 종목으로 한 단계 살짝 위에 놨습니다 다음 이제 HSBC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시장 성장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용 MLCC 매출 비중은 2021년 8%에서 2022년 26%로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9%에서 20%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19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불금이자 9월도 벌써 딱 중간에 접어드는데 9월 15일 금요일 먼저 정부 일정으로는 지난주에 바이오 연료로 만든 바이오 항공유 급유랑 시범 운항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바이오 선박유 급유 및 시범 운항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유로조는 친환경 원료로 만드는 바이오 항공유 사용 쿼터제를 시작했고요 우리도 바이오 연료가 옥수수 콩 같은 식물성 기름 폐식용유나 동물성 지방 폐유 이런 거 재생해서 만드는 이런 바이오 연료 이쪽으로 관심이 커집니다 증시에서는 그대로 바이오 연료 이 테마죠 이어서 내일 정부 보도자료는 디지털 헬스 기업 병원을 만나다 이거는 그냥 아예 제목의 디지털 헬스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이렇게 연결되죠 다음 내일 산업부가 세계 최대 규모 2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본격 가동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차전지에서 분리막 그리고 또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체 또 이제 발열이 적은 LFP 배터리 이런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어서 내일 문체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가지고 더 많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마케팅 행사를 엽니다 다음 내일 신임 방송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랑 첫 회동인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이음 5G 있죠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있죠 아마 그리고 나면 이제 추석 전후로 포털 CEO들과 회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물가도 있고 해가지고 가격이나 압박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다음 내일 이제 현지시간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다가 이날은 또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랑 오늘 하루 차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미국 경제지표는 9월분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주 제조업지수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9월분이라서 중요하고요 다음 8월분은 수출입 물가 그리고 산업 생산하고 설비 가동률 이렇게 공개되는데 여기도 이제 유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네일뉴스와 브이로그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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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